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입니다. 골프 90타를 깨기 위한 실천적 전략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 홀에서 43타를 쳐서 89타를 치려면 후반에 46타를 넘으면 안 됩니다. 기회를 하고 후반 플레이를 했는데 안타깝게 50타를 쳐서 93타를 기록하고 맙니다.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덜 풀려서거나 어떤 이유로 시작부터 실수를 여러 번 해서 전반을 50타나 치고 후반에 분발하여 43타를 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다 아는 일이야. 경수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 게 있었어? 배워봐야지. 이런 열정적인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90을 깨기 위한 실천적 전략입니다. 첫째, 가장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는 클럽이 어느 것인지 알아야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이 말을 하는가 말입니다. 만 주말 골퍼들은 대략 160마드가 가장 똑바로 칠 수 있는 최대 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180마드가 더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는 거리라면 우나 하이브리드가 더 좋겠죠. 어쨌든 이 클럽은 일관성 있고 직선적이어야 합니다. 이 클럽으로 최대한 자주 티샷을 치세요. 티샷의 첫 번째 목표는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정하게 생각해보세요. 티샷 거리가 짧아서 스코어를 망치는 것보다 페어웨이를 지키지 못하고 러프에 빠지거나 라이가 고약하거나 그린이 보이지 않는 나쁜 지점으로 보내는 바람에 스코어를 까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더구나 가끔 불쑥 오비가 나거나 물에 빠지면 공도 잃어버리고 마음까지 아픕니다. 티샷 거리가 좀 짧으면 보기를 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스리온 원펫 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멀리 치면서도 스트레이트로 잘 칠 수 있는 클럽으로 자급적 티샷을 많이 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티샷을 드라이버로 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페어웨이 폭이 좁거나 워터 해저드가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도그레콜 같이 고약한 홀에서 서너 번만이라도 꼭 드라이버를 포기하고 자기가 자신 있는 클럽으로 치라는 말입니다. 라운드 전에 코스 공부를 하면서 서너 홀에서 드라이버를 치지 않고 짧은 클럽으로 치겠다고 계획하면 더 좋습니다만 그래도 드라이버를 더 치게 될 것입니다. 드라이버를 포기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둘째, 70야드 안에서의 견고한 웨지샷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30에서 70야드 거리를 남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핀에 붙일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프로들도 어려워하는 거리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필연적으로 남죠? 따서 한 라운드에 세 번 이상. 이런 거리가 남기 때문에 이 거리를 맞출 수 있는 웨지샷을 아주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여성분이면 이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드라이버를 치고 세컨샷을 쳐도 그린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거리를 많이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야드나 60야드 같은 어려운 거리를 잘 치는 여성 골퍼가 많습니다. 쓰리온에서 워퍼스로 막으면 팔을 하는 것이고 못 넣으면 보기를 합니다. 그래도 70대를 칩니다. 티씨 짧아도 싱글도 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0에서 70야드 거리에서 치는 웨지는 갭웨지, 샌드웨지, 로브웨지 등 어떤 것이든 하나를 잘 숙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를 주무기로 사용하면 거리감 조절이 쉽기 때문이죠. 그 주변에서는 굴릴 수 있다면 최대한 굴려야 거리를 맞추기 쉽기 때문에 피칭웨지나 8번 아이언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웨지샷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신있게 우스처럼 왕처럼 당당하게 쳐야 해요. 다시 말해 반드시 가속해야 잘 칠 수 있습니다. 비겁하게 치면 실수하기 쉬워요. 또 한 가지 손이 헤드보다 앞쪽에 온 다음에 임팩트해야 견고하게 칠 수 있습니다. 퍼올리면 뒷땅이나 토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거리 조절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웨지샷을 칠 때 맥킬로이처럼 공을 벗겨내듯이 치느냐. 조던 스피스처럼 오른 손바닥으로 훑어내듯이 치느냐. 어떤 방식이 좋은지 연습해보세요. 셋째, 150야드 이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클럽 두 개. 스코링 존에서 그린으로 올리는 샷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150야드 이내에 거리를 잘 쳐야 합니다. 아주 긴 파포인 경우 드라이버를 치고 나면 그린까지 240야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온이 불가능합니다. 하일은 두 번으로 나눠서 그린에 올리는 것입니다. 세컨샷을 칠 때 세 번째 샷을 어느 거리가 남게 치느냐가 중요합니다. 9번 아이언으로 140야드 쳐서 남은 100야드를 피칭으로 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8번 아이언을 치고 난 후 갭 외지로 핀에 붙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습관은 어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요? 무조건 우드를 쳐서 그린에 최대한 가까이 밀어붙이려고 했었죠? 스컨샷을 아주 잘 쳤더라도 30에서 70야드 마의 거리를 남기거나 아니면 뒷땅을 쳐서 200야드를 남기거나 밀샷을 쳐서 산으로 날려버리거나 그린 앞 깊은 벙커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부터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질대로 내지르면 늘어나는 것 스코어와 실망뿐이고 동반자 지갑만 두둑하게 해줄 뿐입니다.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친다면 동반자나 캐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90타를 깨는 것이니까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3학년 1반으로 팔을 잡아내면 경쟁자는 뚜껑이 열리고 말 것입니다. 넷째, 일관된 투퍼팅과 단단한 짧은 퍼팅 중요합니다. 3퍼스는 스코어를 죽이는 킬러입니다. 근에서의 퍼팅은 투퍼팅이 기본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1퍼스로 버디를 잡으려고 대들지 마세요. 퍼팅에서 자신감은 보기를 부를 수 있고 겸손은 행운을 불러 버디를 하게 해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퍼팅은 쳐봐야 라이를 알 수 있어요. 퍼팅을 하면서 기대를 하지 말고 쳐라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기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안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며 겸손할 것을 명심하고 먹거나 경사가 복잡하면 동그란 원통에 넣겠다고 치고 짧은 퍼팅은 단단하게 칠 것을 권합니다. 단단하게 친다는 뜻은 공을 퍼터로 문지르듯이 슬그머니 밀어내서 오른쪽으로 빠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처럼 절도 있게 치세요. 짧은 거리일수록 치고 나서 눈이 공을 따라가지 않도록 머리를 계속 숙이고 코끝이 흔들리지 않게 퍼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그린 주변에서 결정적인 무기 하나 그린 주변에서 치빈시킬 자신 있는 무기를 하나쯤 가져야 해요. 이 무기만 잡으면 왠지 홀컵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외지가 필요합니다. 연습장에서 외지샷 연습할 때는 코스에서 실제 치는 것처럼 긴장하고 집중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과 집중 없이 슬렁슬렁하는 연습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린 주면에서는 가급적 굴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래돼서 그루브가 무너지면 포착력이 떨어져서 백스핀이 먹지 않아 거리감이 들쑥 날쑥해집니다. 외지는 그루브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루브는 백스핀의 어머니랍니다. 그루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외지는 자주 바꿔야 해요. 그린 주변에서 하는 샷의 대원칙은 핀에 붙이는 것보다 일단 그린에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친 듯이 핀을 지나치도록 공격적으로 치는 것입니다. 많이 경험했죠? 10번 중 7, 8번은 짧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쳐라! 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프리샷 루틴을 항상 똑같이 잘해야 합니다. 이 프리샷 루틴은 너무나 중요해서 귀에 딱지가 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샷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프로세스를 거친 후 샷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하는 방법이 문제일 수 있고 항상 일정하지 않아서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시각화에 있습니다. 친볼이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를 미리 보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의 뇌는 신경을 통해 신체 모든 부위가 서로 도와서 굿샷을 날릴 수 있게 잠재력을 발휘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날 프리샷 루틴을 다른 날과 다르게 한다면 샷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항상 똑같이 프리샷 루틴을 하면 다른 번잡스러운 생각과 소란함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잘 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증명한 이론입니다. 믿어도 좋아요. 아직 자기만의 프리샷 루틴을 정립하지 못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를 따라해도 좋습니다. 시각화란 클럽을 오른손에 들고 공 뒤에서 5초 정도 길게 느껴질 정도로 공의 궤적을 그려보는 것 상상한 대로 치겠다는 비전을 다짐하는 것 그러면 굿샷을 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습장에서도 마구 휘두르지 마세요. 설령 바로 앞 스크린을 향해서 치는 실내 연습장에서조차도 공이 어떻게 날아갈까를 상상하면서 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구십타를 깨는데 도움이 되는 6가지 철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